수비전 후에 응원하셨습니다. 레오 롤만 다시 한번 볼 끌어냈고. 유타, 롸다. 수비전 후에 빗방식, 수비전 후에 골. 가위라에게 빗방식, 수비전 후에 빗방식, 가위라에게 골. 그리즐리가 정말 열심히 막았는데 수비가 좀 무너져 있는 것 같거든요. 유타가 찔러주고 레오의 왼발 슈팅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. 역시 레오 선수의 왼발 슈팅은 이미 정상이 나 있죠. 레오의 저 슛은 나는 윤두준을 빨리 만나고 싶다. 회심의 슛이었죠. 윤두준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윤두준. 윤두준 미소로. 미소로 답하고 있죠. 보고 있다 윤두준. 레오 선수가 들어가고요. 레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 레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.